이 책 저 책 그 책 이 책들 저 책들 그 책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When you want to show some respect to the person in a sentence, then you can say 이분 저분 그분 예 제 개 개 To make them plural, there are three ways. 얘네 얘들 얘네들 쟤네 쟤들 쟤네들 걔네 걔들 걔네들 얘들 얘들아 여기 저기 거기 거기 When you want to say, come here, then technically, you can say, 여기로 와. There's nothing wrong about it. But normally, most people would say, 일루 와. I think this 일루 is like a local dialect or something. 거기로 갈게 거기로 갈게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이번 저번 이때 이때 이런 책 저런 책 저런 책 그런 책 그런 책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렇게 영실아, 그거 뭐였지? 어? 그거 니 앞에 있는 거 이거? 깡통 아, 맞다. 깡통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지? 암튼, 거기 무슨 바르는 약 같은 거 있어? 아니? 내가 그 약 어디에 뒀지? 왜? 어제 모기한테 물렸는데 지금 가려워 미치겠어. 아... 아... 긁지마! 아... 야구장에 놓고 왔나? 나 좀 전에 거기 있었는데... 그래? 거기서 노란색 튜브 같은 거 못 봤어?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아... 가려워... 어? 저거인가? 어디? 저기 벤치 옆에 노란색 튜브 보여? 아, 저거? 저거 좀 갖다 줘. 내가? 왜? 니가 더 가깝잖아. 거기서 거기거든? 어? 저기 사람이 지나간다. 저기요! 예! 죄송하지만 거기 노란색 약 좀 일로 던져주세요. 푸익!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그것도 못 받아? 저 사람이 저렇게 빠르게 던질 줄 몰랐어. 아파트다! 우와! 알겠습니다! 이거 택하자!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